Q. P.A. 스페셜 Q. P.A. 스페셜 먼저 할 건데 Q. 하고 싶은 팀 있어? Q. 있는 사람 손 Q. 11 하고 싶은 사람 손 Q. 11 하고 싶은 사람 손 Q. 11? Q. 두 팀 다 11 원하는 거지? Q. 라이브가 부담이 되는 게 큰 거 같아요 Q. 음역대가 안 되는 사람이죠 Q. 그러면 잠깐만 Q.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레븐이 워낙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운명에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레븐 프라이트 팀부터 가볼까? 아이캐치를 많이 하는 팀인 것 같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 왜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 해? 그러니까 모카는 잘했어 나 모카 깜짝 놀랐네 방금 듣다가 온천히 오디오만 듣다가 표정을 봤는데 표정도 잘하고 있길래 되게 인상이 깊네 좀 자신감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날 주저앉아도 I feel love I feel so special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의 아무리 날 주저앉아도 I feel so special 너희가 컴퓨티션인데 다른 모습 두 개를 보여줄 건지도 나는 고려할 것 같아 내가 참가자라면 나는 I feel special I feel so special I feel so special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도 Feel special에 더 잘 어울리긴 하지 우리한테 열심히 하면 밴드 비즈니스 중에 그래도 좀 봐도 쉽지 않을까 원희는 Feel special? 로아는? Feel special도 처음에는 11을 하고 싶었는데 오디션 중간에 Feel special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노카 생각은 어때? 음... 일단 Feel special에도 우리 팀의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1회 변화하고 싶어요 너바드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심경에 변화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 저희는 Feel special 정해졌어 스크럼팀은 Feel special 프라이브팀은 11 택시 스크럼팀의 스크럼팀은 11 스크럼팀의 스크럼팀 아멘